제 풀 스토리로 얘기 드릴게요. 조나무의 10대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말씀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 걱정되는 거 너무 오만해 보일까 봐 제가 제가 잘났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 모든 거를 여러분이 다 이해하려면 누군가 한 명의 진짜 인생을 들으면 제일 와닿는 예시니까.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나불나불 떠들지만 너는 해봤냐? 그 한마디로 끝나죠. 제가 실제로 당사자 여러분한테 진심이 전달되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물론 저는 과거에 본능으로 느껴서 누가 이걸 의식화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 경험과 오늘 제가 의식화 말씀드린 공헌감 충만감의 개념을 섞어서 총정리해드릴게요. 저는 중학교 때 놀랍게도 고등학교를 아예 진학을 안 할까를 고민했어요. 왜?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 지옥이래. 전 공부가 싫었거든요. 그런데 중조론 아닌 것 같아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. 대신 갔을 때 어정쩡하게 하긴 싫었어요. 저는 한 번뿐인 인생, 유한한 인생에 대한 감각이 예민한 축에 속했나 봐요. 오늘 예민한 사람과 둔감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? 그리고 가서 고1 때 감히 제 중학교 성적과 말도 안 되는 서울대를 목표로 찍었어요. 저한테 서울대는? 그때는 서울대만 가면 인생이 바뀌는 시대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15살한테는 그 서울대라는 게 어른들이 말해도 솔직히 인생이 바뀌는 게 맞았지 않아요. 저는 서울대가 아니었고요. 저한테 서울대는 삼촌이었어요. 뭔지 아세요? 오늘 제가 의식화한 단어로 말씀드릴게요. 매일매일을 충만하게 보내고자 하는 수단이었던 거야. 서울대를 찍어놓으면 하루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. 다시 저의 목표는 이왕 하는 고등학교 공부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끝장을 본다. 끝장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? 서울대라는 목표. 목표를 준 거야. 그래서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성적이고 다들 저를 비아냥, 그건 저는 되게 논리적 비아냥이라고 해요. 서운할 필요가 없는 게 제 중학교 때 성적과 저는 1학년, 2학년, 3학년 성적 다 안 나왔어요. 저는 궁극의 마지막에 서울대 합격했어요. 그런데 왜 합격했는지 아세요? 마지막 고3 수능에서 한 방 터진 거야. 3년 동안 그 안 했던 공부를 메꾸다가 성공한 거죠. 3년 동안 일단 저는 어땠는지 아세요? 매일매일 1학년 때 진짜로 속이 후련할 때까지 후회 없을 때까지 공부했어요. 다만 한 가지 우울함이 있었어요. 수학을 공부하고 집에 가는데 진짜 1분도 안 빼놓고 수학을 공부하고 때로는 자고 있을 때에도 해야 되는데라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수학으로 가슴을 가득 채웠어. 근데 뭔가 가운데가 비어있는 공허를 느꼈어.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게 맞나? 그때는 누가 이게 수학의 코드다, 본지다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. 1, 2, 1년 동안 계속 그걸 전교 1등 쫓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시험지 펼쳐놓고 공부해서 오늘 알았어. 고3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. 왜 그랬는지 아세요? 고3 때 잊지 못해요. 하루하루 1번 몸이 치열한 것도 있었어요. 가슴 가득 수학을 채운 것도 있었는데 겉만 채운 게 아니라 가운데 속까지 다 채웠어. 이것이 수학이다. 개념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완전한 감각 속에 문제를 왜 많이 풀어야 되는지 안다는 감각 속에 한 문제 한 문제에서 뭘 뽑아 먹어야 되는지 안다는 감각 속에 자 이거예요. 집에 갈 때 가장 유리한 거. 오늘 수학을 완전히 공부했어. 내 가슴에는 오늘 수학이 가득 찼어. 단일의 후회와 미련도 없어. 본질과 치열이 결합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 1년을 완벽하게 살았어요.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딱 수능 끝나고 나와서 뭐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? 결과는 안 중요했어. 그냥 내가 처음 목표한 대로 또는 그냥 본능적으로 느낀 것처럼 다시 그때 이단은 없었다고요. 아무도 의식화 안 했다고요. 그냥 저는 이 3년은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했다. 온전했다. 재미있는 거. 그리고 결과를 봤죠. 서울대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따라왔어요. 오늘 제가 말한 모든 스토리가 제 얘기로 정리되죠.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충만감이 너무 좋았어. 20대부터 모든 경험을 군대 훈련도 일찍 취직한 네이버라는 회사에서도 그때그때 결과를 바란 게 아니에요. 저는 네이버 가서 연봉 협상할 때 한 번도 들어가서 저 얼마 주세요라고 말한 적 없어요. 진짜예요. 가서 그냥 주세요 사인하고 나왔어요. 저한테 돈은 의미가 없었거든요. 그런데 돈도 많이 받았어요. 저한테 중요한 건 매일매일 나한테 맡겨진 일이 뭘까. 처음에는 막 허드린 일도 맡겨졌어요. 그런데 전 상관없었어. 이 허드린 일의 본질이 뭘까. 일의 본질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눈앞에 일을 얼마나 하느냐 그건 스킬인 거고 이게 정말 이 거대한 회사에서 결국은 아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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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속처럼 내려오죠. 거대한 회사의 핵심 가치와 이 마지막 나의 허드린 일이 어떻게 연결할까? 이걸 고민해야지 나는 속까지 경험한다고 생각한 거야. 그 속을 본질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했어.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저 새끼 일 잘한다는 얘기 들으면서 상관없었어요. 저는 남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. 그건 결과적으로 따라온 거고. 일도 연애도 아까 말했지만 연애는 살짝 모자란 게 있었어요. 하지만 그 눈앞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충만하게 했어요. 그러면서 뭘 발견했는지 제일 중요한 거. 저의 진짜 깊은 쾌를 발견해서 스터디 코드에 지금 이르렀죠. 그럼 이 자리에 이르렀죠. 자 다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오늘 모든 얘기가 정리되죠?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아요. 그러다 보면 플러스 알파지만 어마어마한 결과도 따라와요.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우린 적어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은 없을 거고 매일매일 충만해서 공허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거고요.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 자본주의사에서 마지막 기회 여러분은 그 분야에서 최고 프로가 될 거고 떼돈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.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 자잘한 기술로 개설한다고 해서 여러분 유튜브는 절대로 떼돈 버는 유튜버가 되지 않을 거예요. 너무 공급이 많아요. 여러분 가슴을 가득 채우는 그 쾌를 사람들과 공유할 때 볼 거예요. 지금 한 시간 반이 넘었거든요.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저를 왜 보고 있는지 아세요? 제 가슴 가득 채운 쾌를 느껴서예요. 이 재미없고 긴 콘텐츠를 한 시간 반 동안 볼 수 있었다는 건 그게 전달돼서예요.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.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뭔가 느껴지죠. 그냥 자본주의적 얘기해 볼까요? 저 사람은 뭔가 할 것 같아. 다시 돈은 별로 관심 없어요. 하지만 이렇게 하면 따라올 것 같은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공유하고자 말하는 것 뿐이에요. 근데 제가 벌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일반 사람 영분도 높은 1억 2천 정도 벌 것 같아. 그런 느낌이 안 들죠. 아예 못 벌거나 왠지 저 사람은 진짜로 잠실 체육관에 사람 가득가득 채워서 100억 몇 천억 1조 벌 것 같은 생각 드지 않으세요? 제 목표는 100조 정도 돼요. 다시 저는 돈의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. 서울대와 같은 그냥 그런 목표일 뿐인 겁니다. 그 100조가 서울대가 상징하는 건 충만하게 하루하루 살겠다는 저의 그냥 비유법인 거예요. 알겠죠? 여하튼 이게 제 인생이고 이게 가장 생생한 예시고 이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로드맵이다.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. 다시 생생한 예시를 위해서 비유를 둔 건데 저같이 살아라 이건 아니에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저도 아직 부족한 거 많고요. 아직 본질 모르는 게 있어서 아직도 저도 낭비하는 거 많고요. 저도 공허할 때 아직 많아요. 다만 비유와 예시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